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계속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시간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불임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것을 기리고 있는 엄청난 승리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인데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이 족속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탄과 그 사탄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마적인 믿음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축제를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은 지금 다 독립한 일들을 다 기념하는데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국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애국가를 부를 때 그들의 영이 팍 애국심에 고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국가를 부를 때 그들은 한 공동체로서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키는 어떤 절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게 될 때 엄청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림 절개는 아주 악한 사탄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권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사람을 높이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쾌하셨는가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백성들이 종댐 가운데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약들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가질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기 시작할 건데요 에스더서, 에스더서, chapter 8, verse 1-8 자,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악악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야려한 악한 깨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시진대 조서를 내리사 악악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에 진멸하라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버리까 하니 아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And I'd like you also to follow me to read the book of Colossians chapter 2 verse 13 to 15 Colossians chapter 2 verse 13 to 15 13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극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힘으로 이 어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파괴될지요 예수의 힘으로 선포하노니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들은 예수의 힘으로 무효화될지요 성령님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임이 되기를 예수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마적인 조서 조례를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악마적인 이 조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법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 있는 피를 보기 위해서 그 악마적인 계약을 만들어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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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족에서 태어난 이유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모르두게와 그리고 에스터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4,5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했을 때 이 한국인이 세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 안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고 그 한글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한민족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일본과 싸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원해냈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가 지금까지 에스터 4장 14절에 보면 보르투게이가 에스터에게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여기 하나님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처럼 우리도 바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터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에스터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에스터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터는 사자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준을 향해서 다 나아갔습니다 그는 나는 여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옷을 예쁘게 입고요 그리고 잘 먹고요 아주 편안하게 쉬고요 아주 화장을 잘하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터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거나 남편을 돌보거나 먹을 것을 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일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제거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에스터는 내가 여왕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왕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나 내가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모든 것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지 마십시오 입 다물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취하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이 남자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 왕은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로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그녀의 아내로부터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왕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스로 왕에게 에스더가 조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가 좋은 조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하 왕에게 아주 악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십시오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너무 바빠요 여기서 남편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들이 있으시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힘을 강력하게 사용하십시오 모르두케인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상기시키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엄청난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르기를 통해서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모이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로와 조직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Because she realized that there was evil The enemy, the devil, has determined to destroy the Jewish people 이 사탄은 그들의 졸개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letter, the information has gone around everywhere and a date has been decided for the destruction of the entire Jewish people 그래서 이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조서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정해진 그 날짜에 다 죽이기로 모든 각도에 이미 다 그것이 결정되어서 내려간 것입니다 But thank God for Esther's intervention and God to control and give favor to Esther and Mordecai through the intervention of Mordecai 그래서 이 사탄의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Mordecai를 통해서 이 에스터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에스터를 통해서 그 사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멸망되고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But there's something very important I need to tell you now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the center of the message we are hearing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지의 가장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hat Esther did, she went back to the king to ask the king to reverse The first, the evil edict, the evil letter that Haman wrote to destroy the Jewish people So she went to king to cancel it, to reverse it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에스터가 이것들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 날짜에 정한 모든 조례와 칭령들이 다 발송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반드시 취소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동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들을 파괴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경험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w it is a time that God wants to act using Esther to cancel all the things, all the edits, all the write-ups, all the plans, all the strategies the enemy has established to destroy the people of God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계획, 전략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완전히 그 칭령을 무력화하고 그것을 완전히 그 조례들을 무력화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에스터를 보았지요 여왕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왕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 나라의 반절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반지를 주면서 이 반지는 왕의 인장인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인장을 에스터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모든 칭령을 취소하고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여라 그것이 놀라운 높이심과 그리고 호의입니다 하지만 에스터가 왕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에스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소녀가 간청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신 눈앞에 호의를 얻었다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이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왕이 말하여라 왕이 말하라 왕이 말하여라 해만 제한 교회는 이를 다 죽여서 그 시원을 죽여서 그들의 시원을 죽여서 그 의료화도 아직도 적혀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왕이 맘한 문의 문을 또 rever jó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소원을 라고 하여 그래서 왕이시여, 이 하만이 특정한 어떤 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어떠한 조례를 확정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왕께서 그것을 취소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장을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하수로 왕은 그의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그래, 그 칭령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스터 여왕이 요구했던 대로 그 모든 칭령을 다 무력화해라. 그리고 이 칭령을 가져와라. 그 칭령을 다 무력화해라. 이 칭령을 다 무력화해라. 그래서 이 왕의 비서관은 그 칭령이 수행되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저 이집트 저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대제국 이 안에 모든 지역마다 그 방이 다 붙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방을 붙여서 그것들을 취소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에스터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특별한 무엇인가 행동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도전입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내가 이 국가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죠 유럽에도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동일한 엄청난 문제들이 있죠 아프리카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나 불행히도 텔레비전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막 떼묻고 거지 같고 막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아름다운 곳과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아주 가난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은 전혀 TV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엄청나게 거지 같고 그리고 엄청나게 떼묻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거리에서도 숙자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주지 않고 아프리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탄, 아주 아름다운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카고, 엠파이어 빌딩 뉴욕을 보십시오, 시카고를 보십시오 그리고 맨하탄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름다운 것만 미국에 보여주지요 거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두바이에 있는 엄청난 브리즈 할리파 큰 빌딩이 있죠 아주 높은 빌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도 보면 아주 큰 빌딩들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랜드마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그런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나 어디에든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영국에 있었는데 도둑이 와서 대낮의 한복판 브로드웨이에 있었는데 훔쳐갔는데 아무도 날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영국보다 낫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낫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한 번도 도난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덕질을 항상 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 날에도 그것이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아마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문제는 있어요 이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도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 오셨을 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면 만약에 저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것을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터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당신의 도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취소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아주 사탄적인 악마적인 계략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전시켜야 합니다 이 사탄의 모든 증명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가족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취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자omed vic Mountains 우리의 삶의 속으로 그 큰 причjin을 우리의 삶의htis에 우리의 삶의 3개의 문제 Greens 그래서 엄마로부터 내려온 것들 아빠스로부터 내려온 것들 우리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 이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취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 사탄으로부터 온 칭령과 그런 조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없이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의 축제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 verse 3, verse 3 예레미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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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e 3 예레미야 34, verse 3 나에게 불을 지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주 위대한 것을 정말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겠다 누구나 나에게 불을 지시는 자는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것이 예수님 발 밑으로 내려가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뱉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It is not only to say 지효, 지효 No You have to speak out So God, help me God,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it God said, remind me My word And I will deal with that 아멘 그냥 주여, 주여, 주여 라고만 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조항별로 각각 세부적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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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의 그것이 캔슬, 캔슬, 캔슬 되면서 정확하게 그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Because God says in the book of Matthew chapter 7 verse 7 He says, ask and he shall be given to you Seek, you shall find Knock, the door shall be opened So you have to do three things Ask, knock, and seek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더 강렬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If Esther only went to the king and do only loving, loving, loving there would be still problem that people would have died But she went there and swung into action and the people were delivered by asking 그래서 이 Esther가 왕에게 나왔을 때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서 그렇게 사랑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강하게 나간 것입니다 나의 민족이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바로 그 안에서 민족의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So God wants to use you to bring deliverance to the people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향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So you have to identify those things Like I said before If you like, pray If you like, write them out And bring the petition before God And God will answer your prayer Even today Even now Remember The plan is this Is to reverse Whatever evil word Every evil plan That has been made Or decided Against you Or your people You have to reverse it And cancel it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우게 되면 그것이 반전되어서 그 사탄의 계획과 권위와 모든 능력을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So when Esther told Ahasueros And Ahasueros gave command gave authority And the letter were reversed And everything was canceled 그래서 Ahasueros 아하스로에게 나아갔을 때 Ahasueros 권위를 그에게 주셨고 권위의 인장을 통하여 그 비서관이 그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So if you pray now if you bring out those points and bring it before God we will pray and God will reverse them and everything will be canceled and that is your freedom your freedom has begun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 조례 안에서 사탄의 모든 것들이 취소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 거기서부터 자유가 오게 되며 우리의 유업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게 받았던 그 인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탄의 모든 아젠다 사탄의 모든 계획 사탄의 모든 전술 사탄의 모든 힘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그것을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성취했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이 있었을 때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기쁨이 왔고 평강이 왔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단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바로 엘스터에게 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놀라운 부여함을 구형 가운데 들어갔고 그 안에서 그 기쁨의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